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역시 내동된다. 어저치고 뼈가 얇진 않다라고. 그래야. 시작하는거야? 지금? 자 이제 네 얼굴이 3만 구독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훼어지기 시작할거야. 간단하게 자기소리로 해봐. 갑자기? 갑자기. 대답합시다. 안녕하세요. 백성열 동생 백별입니다. 나 나이도 얘기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지? 응.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했다. 이름만 알면 되지. 그렇지 뭐. 이름 알면 되지 뭐. 나중에 별이랑 같이. 해외 대회도. 엄마 같이 나가고. 얘들이 해외에 나가는거 되게 좋아. 세계 80년부터는 오빠 호빗이야. 오빠 내 호빗이지? 오빠 호빗이야.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이만해. 이만하고 소리만 이만해. 너가 몸무게가 왜 그래? 몸무게 하자. 몸무게 하자. 몸무게 하자. 살이 좀 쪄서. 살이 좀 쪄서. 그럼 크게 얘기해. 살이 좀 쪄서. 55. 55? 보기보다 많이 남는거야. 왜 찍먹는? 너무 먹어서. 너무 먹어서. 뭘 얼마나 먹는데? 운동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몸을 만들고 살을 빼려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이 하기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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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 동생은 어떻게 했길래. 운동을 싫어하겠구만. 니가 누구야. 편안하게. 응? 보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잖아. 괜찮아. 빼면 되네. 그쵸. 빼면 돼. 시간이 벌써. 그래서 한번 손도 잡아보고. 체크를 해보면서. 긴장돼? 긴장돼요. 자. 힘을 많이 쓸 필요는 없고. 베리아랑. 천천히 한번 넘겨볼게요. 오케이. 셋. 다섯. 백씨가 어디 가겠어? 할 수 있어. 어. 우선은.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이번에는. 귀로 당겨. 몸을 써도 좋은거. 오케이. 다시. 백프레셔라고. 뒤로 당기는 힘인데. 오빠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나쁘지 않아. 벅신적? 응. 나쁘지 않아. 손목을. 한번 꺾어보도록 해봐. 응. 천천히. 어. 좀 더 좋아. 왜 그래? 좋은다. 나쁘지 않은데? 역시 내놓습니다. 여자치고 뼈가 얇지 않더라도. 어. 괜찮아. 할 수 있지? 응. 괜찮아. 할 수 있어. 오빠 예상했던 것보다. 응. 솔직히 말할게. 나. 괜찮아? 그렇지. 가능성이 좀 보여. 가능성이 좀 보여. 응. 응. 그래.